7장 아간의 범죄 7장 아간의 범죄 8장 아간의 범죄 8장 아간의 범죄 8장 아이성을 점령하다 8장 아이성을 점령하다 9장 아이성을 점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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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장 아이성을 점령하 여우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왕이 일을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그 피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우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약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우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들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우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우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길로도 저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우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한과 성읍의 연기가 울음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처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처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우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해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만 2천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우수아가 탄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우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우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다 그때 여우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우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재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우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선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최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돌로 만든 재단이라 우리가 여우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들였으며 여우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선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녀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우와의 언약괴를 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괴의의 좌우에 서돼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우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합니다 그 후에 여우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리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9장 기본주민들이 여우수아를 속이다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낙위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말고 곰팡이 가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발 진영으로 가서 여우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우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메 여우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우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국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러스에 있는 파산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노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딱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벗어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안지라 우리가 그들이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세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업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업들은 기본과 급이라와 부여럿과 기닫 여와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짓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 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이말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적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깊는 자가 되었더라 여수하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째 열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깊는 자가 되었라 하니 그들이 여수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왁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밀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얀나이다 벗어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양에 좁고 오른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수하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선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의 여수하가 그들을 여왁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종을 위하며 여와의 재단을 위하여 나무를 배며 물을 깊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10장 여수하가 기부온을 구하다 그때 여수하가 아이를 빼앗아 진렬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지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부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이 땅을 예루살렘왕 아돈이 세대기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부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합니다 예루살렘왕 아돈이 세대기 헤브론왕 호함과 야르무웃왕 피람과 라기스왕 야비아와 에글론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부온을 치자 이는 기부온이 여수하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으미니라하메 아모리족 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왕과 헤브론왕과 야르무웃왕과 라기스왕과 에글론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부온에 배진하고 싸우니라 기부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수하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도끼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메 여수하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하께서 여수하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수하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므로 여수하가 그들을 기부온에서 크게 살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피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케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피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해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하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수하가 여하께 아려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부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메 태양에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받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이 제게 태양이 충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수하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무리의 모든 왕과 땅을 취하다 그 다저드왕들이 도망하여 마케다의 굴에 숨었다니 어떤 사람이 여수하에게 구하여 이르되 마케다의 굴에 그 다저드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수하가 이르되 굴 어기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치하지 말고 너희 대적이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수하와 이스라엘 자순이 그들을 크게 살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마케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수하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순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수하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메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왕과 헤브론왕과 여르무드왕과 라키스왕과 에글론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수하에게로 끌어내메 여수하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메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마케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수하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마케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해 여하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수하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락이스로 나아가서 대신하고 싸우더니 여하께서 락이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뜻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계살왕 호람이 락이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수하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수하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락이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신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락이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수하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수하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같이 여수하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비는 모든 자는 바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왕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수하가 또 바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생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왕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수하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탄번에 빼앗으니라 여수하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11장 가나한 북방을 취하다 하수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둔왕 요박과 시무론 왕과 악사보 왕과 미 북쪽 상지와 긴 내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에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난 족석과 아모리 족석과 해족 족석과 후리스 족석과 산지의 엽수 족석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희위 족석에게 사람을 보냄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갖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물가에 함께 진찾더라 여왕께서 여수하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리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 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수하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왕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던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수하가 여왕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서 났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수하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비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러서 났고 여수하가 그 왕들의 모든 성업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며 여수하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위에서 온 성업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업들의 모든 재물과 같이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여수하가 취한지요 여수하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예객과 고셋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에 레바는 골짜기에 발각하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주겠으며 여수하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도 아니라 기본 주민 희위족 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파치란 성업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배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우하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우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우수하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맺지라고 그가 또 그들의 성업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도와 아스톳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우수하가 여우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12장 모세가 정복한 왕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눈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처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혼은 헤르몬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눈 골짜기 까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 철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약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내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벤여시모스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깃을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록과 애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미끄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라 철반이니 해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사랑과 갓사랑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하가 정복한 왕들 여호수하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2편 곧 사쪽 레바론 골짜기의 바할가스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하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내겟 곧 해쪽속과 아무리족속과 가난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희위족속과 여부수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왕여 하나는 베델곁의 아이왕여 하나는 이루살렘왕여 하나는 헤브론왕여 하나는 야르무우왕여 하나는 라기스왕여 하나는 에글론왕여 하나는 게셀왕여 하나는 드릴왕여 하나는 게델왕여 하나는 호르마왕여 하나는 아랏왕여 하나는 림라왕여 하나는 아둘라왕여 하나는 막대가왕여 하나는 베델왕여 하나는 다뿌왕여 하나는 헤벨왕여 하나는 아베 왕여, 하나는 라사론 왕여, 하나는 마돈 왕여, 하나는 하솔 왕여, 하나는 시무론 무론 왕여, 하나는 악사부 왕여, 하나는 다하나 왕여, 하나는 무기또 왕여, 하나는 게데스 왕여, 하나는 갈멜의 용라암 왕여,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여,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여, 하나는 들이사 왕이라 모두 서른한 왕이었더라. 13장 정복하지 못한지요. 여수하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왁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족 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국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난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카사족속과 아스도족속과 아스블론족속과 카드족속과 에그론족속과, 또 남쪽 아위족속의 땅과 또 가난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머리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족속의 땅과 헤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의 발가스에서부터 하마스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브론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지파와 무나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요단 동쪽 기업의 분배 무나세 반지파와 함께 르벤족속과 가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상업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하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머리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상업, 곧 암몬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랏과 및 그슬족속과 마가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만산과 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에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럭과 애드레에서 다스리던 바서랑 오게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 르벤자손의 기업 부오리아들 참출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벤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벤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업들과 주변 마을 들이니라, 가짜손의 기업, 모세가 갓지파, 곧 가짜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랏 모든 성업과, 아몬자손의 땅 절반, 곧 라바페 아로엘까지와, 하스본에서 라밭 미스베와 부드님까지와, 마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트람과 벤니무라와 수걱과 사본, 곧 하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 레드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가짜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업들과 주변 마을 들이니라, 동쪽 문하세자손의 기업, 모세가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문하세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오개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골 육십 성업과, 길라 절반과 바산왕 오개 나라 성업, 아스타롯과 애들이라, 이는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열이고 맞은편 무아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이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왁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14. 요단 서쪽 기업의 분배 15.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난한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누네 아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아홉 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문하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상업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 이스라엘 자손이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갈레비 해브론을 기업으로 봤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가래 있는 여우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 내 아들 갈레비 여우수아에게 말하되, 여왁께서 가데스파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파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청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왁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왁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왁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왁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간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왁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 여왁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왁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수하가 여분 내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사람 여분 내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왁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예인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라, 아르바이는 안악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